키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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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 캐쳅 축하합니다 함께 아쉬워 자르치지 어쩐지 초과에 숨을 세게 돌려줘 세게 있어 아 천천히 찾으신거에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그레이트 케첩 어? 어? 아미는 아미는 아니 아니 너가 으윽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 유현 너 생일이잖아 뭐 갖고 싶어? 얘기해봐 아 유현이한테 내가 답이 뭐 갖고 싶어? 얘기해봐 유현이 랩 유현이 진짜 손을 이렇게 하다가 유현이 한동님 자리 좁아보여요 유현이 아유 유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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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유현이 아유 아유 사랑이 있죠 사랑은 믿음 잘들어 사랑은 어떡해요? 안녕 우리는 이제 출발합니다 띠로리랑 딱뚱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졸여 아 진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손 손 손 간식있다 육 육 육 육 육 육 육 육 육 저기 봐 강아지 강아지 추려도 되나요? 네 헐 대박 대박 강아지 추려도 되나요? 빨리 와 안녕 안녕 숙뽀뽕이 안녕 아 귀여워 랜피예요 랜피예요 물어요 어머 안 물어요? 안 물어요? 안 물어요? 어머 강아지가 옷을 입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 안녕 또 왔어 우리가 좋구나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무서워? 강아지 무서워하세요? 아니요 아니요 짱 귀여워 아 아 아 왜 수아언니 겁쟁이래요 아 어 그게 시삼이 안돼 거기 시삼이 안돼 안싸 안싸 시삼 더 샜고 어 아 아 빵 빵 빵 뭔 소리질렬어 빠밤 네 네 드린 캐쳐 저는 맨치고 쳐 도브 아 진짜 맛있어 맨치고 먹어요 냄새 맡아봤어 냄새는 좀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 진짜 맛있어 아쉽다 이런 맛있는 언니도 깻잎 못 먹잖아요 깻잎 어디서 먹어야지 나는 깻잎 먹으면 좋아해 또 못 먹는 거 있잖아 회 회가 얼마나 맛있는데? 너무 차가워 나 따뜻한 거 좋아해 내가 먼저 낼게요 정말 재밌는 개교를 알아왔어 있잖아 비빔면 소스가 팔에 굳으면 빨리 닦아야 돼 왜 그런지 알아? 왜? 알았어 봤어? 알까 봐 이해했어? 왜요? 왜냐면 팔도 비빔면 돼 여러분 웃어주지 마세요 웃어주지 마세요 너무 웃기잖아요 뭐야 이거 안 뒀어? 타르타르 소스 이거 그치? 응 타르타르 소스가 뭐야? 그거 흰색 소스 네가 싫어하는 거 그게 있어야 되는데 뭔데? 에이 내가 싫어한다고 내가 안 먹는다고 그걸 숨길겠어 너라면 숨겼을 거 같아 아 지금 대박 응? 아 지금 지금 대박은 뭐야 대박이랑 바바가 섞였어 지금 바바가 해야 되는데 대박도 말하고 싶어 지금 대박 대박 이게 그치? 아 이거 아 이거 이렇게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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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아 오늘 연기 잘한다 1분 여름 타임 해달라고 했는데 가연이가 1분 너무 짧아 짧아 오늘 하루 해보자 오늘 준비 시작 왜 안고 있어 지유야 왜 안고 있어 지유야 아 뭐라고 맘에 안 드셨어요 언니 뭐라고 있어요 왜 안고 있어 지유야 아 그럼 일단 우리 막내들 막내들이 앞으로 가 아 막내들 왜 아 언니 죄송해요 동동 언니 시원하게 야이 시원아 해봐 야이 시원아 야이 시원아 야이 시원아 야이 시원아 표정을 봤어야 돼 표정을 오 스파이더맨 안 봤다 오 저도요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스포 스포라고 할까 그걸 들었거든요 세 스파이더맨이 다 나온다고 오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세 스파이더? 역대? 역대 스파이더맨? 네 오 진짜? 오리지널 스파이더맨이랑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랑 지금 이거 엄청난 스포 아니야? 다 아시지 않아요? 난 몰랐는데 나만 알아 너는 어떤 스타일이었니? 난 가만히는 스타일 그걸 그렇군 가만히는 스타일은 어떤 거야? 그냥 그냥 양전한 약간 얼음공주 느낌 그런 건 아니고? 아 왜? 아 왜? 아 왜? 나 나 나갈까 나 유연아 시갈래? 유연아 시갈래? 유연아 뭐하냐? 유연아 시갈래? 동아야 파이팅 동아야 내가 파이팅하라 파이팅 동아야 내가 파이팅하라 파이팅 스윙 오케이 이거 내 시간 전에 이제 아미예요. 대박rak. 깜찍하나. 마이네미 가현은 리. 이거 음주 방송 있냐구요. 네 맞습니다 여러분. 여러분도 피했어요 저희는.